Observe 는 관찰하다, 주시하다, 관찰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입니다. 여기 몇 가지 예문과 해석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동물들의 행동을 자연 서식지에서 관찰하여 그들의 습관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내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동물들의 행동을 자연 서식지에서 관찰하여 그들의 습관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내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동물들의 행동을 자연 서식지에서 관찰하여 그들의 습관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내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동물들의 행동을 자연 서식지에서 관찰하여 그들의 습관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내려고 합니다. 매년 천문학자들은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그들의 궤도를 추적합니다. 매년 천문학자들은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그들의 궤도를 추적합니다. 매년 천문학자들은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그들의 궤도를 추적합니다. 교사들은 종종 학생들을 수업 중에 관찰하여 그들의 진행과 이해를 평가합니다. 교사들은 종종 학생들을 수업 중에 관찰하여 그들의 진행과 이해를 평가합니다. 교사들은 종종 학생들을 수업 중에 관찰하여 그들의 진행과 이해를 평가합니다. 경찰관들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 그 지역을 관찰합니다. 경찰관들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 그 지역을 관찰합니다. 경찰관들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 그 지역을 관찰합니다. 라마단 동안 이슬람 신자들은 새벽부터 일몰까지 금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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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합니다. Office 는 사무실이라는 뜻을 가지는 명사입니다. 여기 몇 가지 예문과 해석이 있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붐비는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그녀는 도시의 붐비는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그녀는 도시의 붐비는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우리 사무실은 주말에는 문을 닫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주말에는 문을 닫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는 상사와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는 상사와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는 상사와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습니다. 사무실 건물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자연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 건물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자연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 건물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자연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쇠를 사무실에 놓고 왔으니 다시 돌아가서 가져와야 해요. 열쇠를 사무실에 놓고 왔으니 다시 돌아가서 가져와야 해요. 열쇠를 사무실에 놓고 왔으니 다시 돌아가서 가져와야 해요. 는 반대의 뜻을 가지는 형용사나 명사로 사용됩니다. 여기 몇 가지 예문과 해석이 있습니다. 거리의 반대편에는 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거리의 반대편에는 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녀의 의견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 것과 반대입니다. 그녀의 의견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 것과 반대입니다. 그녀의 의견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 것과 반대입니다. 오늘 날씨는 예보된 것과 정반대입니다. 오늘 날씨는 예보된 것과 정반대입니다. 오늘 날씨는 예보된 것과 정반대입니다. 두 자매는 성격상 완전히 반대입니다. 두 자매는 성격상 완전히 반대입니다. 두 자매는 성격상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는 회의 중에 테이블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회의 중에 테이블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회의 중에 테이블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호흡은 화학 원소로서 공기 중에 존재하며 호흡에 필수적인 기체입니다. 여기 몇 가지 예문과 해석이 있습니다. 식물은 광합성의 부산물로서 산소를 생산합니다. 식물은 광합성의 부산물로서 산소를 생산합니다. 식물은 광합성의 부산물로서 산소를 생산합니다. 식물은 광합성의 부산물로서 산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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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물로서 산 스쿠버 다이버들은 물속에서 호흡을 위해 압축된 산소탱크를 가지고 다닙니다. 스쿠버 다이버들은 물속에서 호흡을 위해 압축된 산소탱크를 가지고 다닙니다. 소방관들은 연기 흡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산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소방관들은 연기 흡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산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소방관들은 연기 흡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산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호흡기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보조산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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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우주에서 호흡하기 위해 산소 공급에 의존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서 호흡하기 위해 산소 공급에 의존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서 호흡하기 위해 산소 공급에 의존합니다. Particular 은 특정한 특별한을 의미하는 형용사로 사용됩니다. 또한 명사로 사용될 때에는 특정한 사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 몇 가지 예문과 해석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특별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She has a particular way of doing things that works best for her.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특별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She has a particular way of doing things that works best for her.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특별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특정한 책을 찾고 있는데 아무데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특정한 책을 찾고 있는데 아무데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I'm looking for a particular book, but I can't seem to find it anywhere. 나는 특정한 책을 찾고 있는데 아무데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He has a particular interest in ancient history. 그는 고대 역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고대 역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He has a particular interest in ancient history. 그는 고대 역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정한 커피 브랜드는 그의 강렬한 향미로 유명합니다. 이 특정한 커피 브랜드는 그의 강렬한 향미로 유명합니다. 이 특정한 커피 브랜드는 그의 강렬한 향미로 유명합니다. 각 특정 사례는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합니다. 각 특정 사례는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합니다. 각 특정 사례는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합니다. 은 완벽한, 완전한을 의미하는 형용사로 사용됩니다. 또한 동사로도 사용되어 완성시키다, 완전하게 만들다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 몇 가지 예문과 해석이 있습니다. 그녀는 수학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수학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수학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해변에서 하루를 보내기에 날씨가 완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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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완벽한 영어를 순조롭게 구사합니다. 해변에서 하루를 보내기에 날씨가 완벽한 영어를 순조롭게 구사합니다. 해변에서 하루를 보내기에 날씨가 완벽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를 순조롭게 구사합니다. 해변에서 하루를 보내기에 날씨가 완벽했습니다. 해변에서 하루를 보내기에 날씨가 완벽했습니다. 해변에서 하루를 보내기에 날씨가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날에 모든 것이 완벽하길 원했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은 완벽을 만든다.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은 완벽을 만든다.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은 완벽을 만든다. 는 여러 의미를 가지는 명사로 사용됩니다. 주로는 시간의 일부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며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구두점으로도 사용됩니다. 여기 몇 가지 예문과 해석이 있습니다. 주라기 시대는 공룡이 지구를 배회했던 시기였습니다. 주라기 시대는 공룡이 지구를 배회했던 시기였습니다. 주라기 시대는 공룡이 지구를 배회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회사는 6주간의 유급 출산 휴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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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녀와의 논쟁 후 몇일 동안 기분이 나빴습니다. 주어진 문장의 끝에는 항상 마침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어진 문장의 끝에는 항상 마침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어진 문장의 끝에는 항상 마침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는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번성으로 유명했습니다.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는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번성으로 유명했습니다.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는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번성으로 유명했습니다. 는 태양이나 다른 별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로 태양계의 주요 천체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여기 몇 가지 예문과 해석이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로 떨어진 행성입니다. 지구는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로 떨어진 행성입니다. 지구는 우리 태양계에서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로 떨어진 행성입니다. 목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거대한 크기와 소형돌이치는 폭풍으로 유명합니다. 목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거대한 크기와 소형돌이치는 폭풍으로 유명합니다. 목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거대한 크기와 소형돌이치는 폭풍으로 유명합니다. 화성은 그 표면에 있는 산화철로 인한 붉은 색상으로 인해 종종 적색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화성은 그 표면에 있는 산화철로 인한 붉은 색상으로 인해 종종 적색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화성은 그 표면에 있는 산화철로 인한 붉은 색상으로 인해 종종 적색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망원경은 천문학자들이 더 자세히 먼 행성과 은하를 관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망원경은 천문학자들이 더 자세히 먼 행성과 은하를 관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망원경은 천문학자들이 더 자세히 먼 행성과 은하를 관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두 번째로 떨어진 금성은 유사한 크기와 구성 때문에 종종 지구의 잠의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태양으로부터 두 번째로 떨어진 금성은 유사한 크기와 구성 때문에 종종 지구의 잠의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태양으로부터 두 번째로 떨어진 금성은 유사한 크기와 구성 때문에 종종 지구의 잠의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플레이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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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어린이들이 놀이를 즐기는 장소를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여기 몇 가지 예문과 해석이 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새로운 동네에는 그네, 미끄럼틀, 그리고 모래토끼가 있는 아름다운 놀이터가 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플레이그라운드 새로운 동네에는 그네, 미끄럼틀, 그리고 모래토끼가 있는 아름다운 놀이터가 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플레이그라운드 새로운 동네에는 그네, 미끄럼틀, 그리고 모래토끼가 있는 아름다운 놀이터가 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어린이들은 오후를 놀이터에서 놀며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플레이그라운드 어린이들은 오후를 놀이터에서 놀며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플레이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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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은 오후를 놀이터에서 놀며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플레이그라운드 플레이그라운드 도시는 어린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래된 놀이터를 계보수할 계획입니다. 도시는 어린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래된 놀이터를 계보수할 계획입니다. 도시는 어린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래된 놀이터를 계보수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이 함께 놀이를 즐기면서 놀이터는 웃음과 기쁨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함께 놀이를 즐기면서 놀이터는 웃음과 기쁨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함께 놀이를 즐기면서 놀이터는 웃음과 기쁨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들은 종종 자녀들을 놀이터에 데리고 가서 다른 어린이들과 사교적으로 지내고 친구를 사귀게 합니다. 부모들은 종종 자녀들을 놀이터에 데리고 가서 다른 어린이들과 사교적으로 지내고 친구를 사귀게 합니다. 부모들은 종종 자녀들을 놀이터에 데리고 가서 다른 어린이들과 사교적으로 지내고 친구를 사귀게 합니다. 플로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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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복수형을 나타내는 형용사 또는 명사입니다. 여러 개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몇 가지 예문과 해석이 있습니다. 캣츠는 캣의 복수형입니다. 캣츠는 캣의 복수형입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제시된 명사들의 복수형을 쓰도록 요청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제시된 명사들의 복수형을 쓰도록 요청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제시된 명사들의 복수형을 쓰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두 명의 자매가 있으므로 명사 시스터는 복수형이어야 합니다. 그녀는 두 명의 자매가 있으므로 명사 시스터는 복수형이어야 합니다. 그녀는 두 명의 자매가 있으므로 명사 시스터는 복수형이어야 합니다. 영어에서 대부분의 명사는 끝에 s 또는 s를 추가하여 복수형을 형성합니다. 영어에서 대부분의 명사는 끝에 s 또는 s를 추가하여 복수형을 형성합니다. 영어에서 대부분의 명사는 끝에 s 또는 s를 추가하여 복수형을 형성합니다. The plural of child is children. child의 복수형은 children입니다. The plural of child is children. child의 복수형은 children입니다. The plural of child is children. child의 복수형은 children입니다. child의 복수형은 children입니다. 소득의 복수형은 children입니다. 감사합니다.